밀린 라인이니까 어차피 어.. 조금 더 기대했다가 리신이 안보이네요 그래도 궁 있으니까 이..이겠죠? 리신이 또 모르고.. 2레벨 차이고 카이슨 지금 막 앞으로 뛰고 싶은데? 아 내가 있는거 아는거 아냐? 그러면 블라디가 백핑 찍었겠지 와드 설마 아니.. 그걸 기대하긴네 네.. 그걸 기대하기는.. 이상히 뭔가 느낌이 있어야..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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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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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다 전멸붕 써야지 그렇지 써야지 써야지 죽여 우려버려 그냥 아 얼마나 기다렸는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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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고 양보하지마 아.. 죽는다 하니까 미연해요 아 양보하면 물론 안좋아요 이런거 아 시키는대로 해야지 아 밀어 찍고 쭉 밀어 아 나 바보였어 아 아까 왜 망설어 시키는대로 해야지 먹어야지 그런거 다 먹어버려 먹는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안죽아 안죽아 아 짜증내버려 그냥 아 짜증내면 되지 안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아 그러니까 가서 레드한데 묻혀 아 그래 리신 기분 나빠 이제 아 기분 나쁘지 아 그렇지 뭐야 우리 8레벨 그리고 리신 6레벨인가? 아 이런거 딱 북네 멋있겠지 리신 6레벨이네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 아 경험치 룬이 내 경험치는 똑같이 오른데 상대 경험치가 안오르네 숙여진 기능이 있었네 리신 6레벨이야 뭐지? 우리 라인 커버한것도 없잖아요 그니까 음 기묘하네요 이게 아 내가 봤을 땐 리신이 붐스타일이 아니야 아 아 아 맞네 내가 봤을 땐 붐스타일이 아니야 아 바텀 빌렸어 붐스타일 아 붐스타일 아 바텀 왜 이겼는지 알아 아까 우리가 커버했어 그렇지 그 커버갈 때 아무무가 머릿입고 있었어 붐스타일 그치 이렇게 키자쿠팡 먹었는데 모델간지로 걸어간거지 아 네 리신 오셨는데 아 아 괜찮아 쟤는 벗고 있잖아 붐스타일이 아니야 딱봐도 맞아맞아 이리고 이러고 아 타쪽 강이 좀 외매하고 카니스 와드와 같다 어 아군이 당했어 미드에 갱 안될거 같은데 안했다 믿을까요 미드를 밀기는 좀 애매해서 이거 어떡하죠? 아 다 먹어버려 그냥 먹어 이거 먹어 같이 먹어? 늑대 아니 말고 늑대 왜 먹는다고 하면 애가 정신을 못 차려 저 정신차리게 해주셔야 돼요 아예 뼈 한 번 더 때려주세요 이상한 짓하면 아이 그럼 그럼 계속 맞아야돼 늑대장 이상해 안되는데 그럼 싸움이 너무 잘당이네 아 저 가는거 많은 압박이네 이거 믿어먹으면 돼 근데 아까 갔다가 블라디 죽였어 그게 안정이야 우리도 갔다 죽였어 우리도 갔다 죽였어 우리도 갔다 죽였어 블라디 지금 잡았네 잡았네 저거 와드로 봤을건데 야 보호도 죽네 이거 럭스도 갔을거 같은데 저도 갈까요? 아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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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잡네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카이스라 전멸이 있었나 보건 아까 안 썼나 탑에서 아까 안 썼더라구요 지금 왔나보네 이 찍고 아이 먹어 다 먹어버려 그냥 아이 먹어 아 먹어 이분이 먹을 수 있을때 먹어야지 왼쪽으로 가서 와단을 박아줘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많이 받는 위치 있잖아 아냐 그 아래쪽 아래쪽 우리 이기고 있잖아 좀 더 아 말고 더 아래 저기 저기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분을 설명하기 힘들어 아 이름 붙여놔야돼 이거 이게 부시마다 이름 붙여야돼 흐흐흫 맞아 그래 알아보기 편해 저기는 그럼 치질 이름 우리가 붙이면 아무도 안 붙였잖아 태풍 이름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붙이면 장땡이잖아 아 그럼 아 저분씨 이름은 앞으로 치질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예 앞으로 치질에 박아 그렇지 아 더럽다 치질에 박아 아 진짜 더럽다 아 진짜 더럽다 아 잠깐 봐주다가 이거 라인 밀고 딴이 없으면은 블루로 갑시다 블루로? 상대불 상대불 어 붕대 붕대 붕신 아 붕신이지 그렇지 아 좋아 좋아 다 죽여버려 그냥 뻥 싸이온 뻥 아 싸이온 터졌어 이거 상대 블루로 상대 블루로 가래 상대 블루로 아 여기 시키는대로 해야지 아 갈 수 있어 가야지 가 가 아 리즈 미드 커버해야돼 아 괜찮아 리즈 미드 커버해야돼 가 가 가 카즈스 미안한데 어? 아직 안나왔네 왜 하셨나 지금 우리네들 나왔는데 그러게 아 늦게 먹었나봐지 상대가 그런가봐요 어렵다 이 동네 어려워 아 어려워 왜 안나오냐 이거 나올 때 됐는데 어려워 어려워 아 무슨 일 있던거야 우리 카즈 가지라는데 왜 안나와 아 왜 안나오냐고 이거 왜 안나오는거야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어렵다 먹어야되는데 못먹으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아 그니까 먹으려고 갔는데 없어 아 그니까 그로는 솔버 될거 같은데 아 안가도 될거 같은데 경험치 먹어 경험치 먹어 도와주는 척 도와주는 척 그래 난 널 도와주고 있는거야 경험치를 격킹하려는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같이 먹어야지 남이 먹는게 더 맛있잖아 아 그치 레드 먹어 나물땅이 훨씬 맛있어요 진짜 내것도 내가 먹고 레드먹어 아 먹는말하면 정신을 못하라 아 불야 아쉽다 나 저기는 근데 아 리진이 일부러 있어 꼬이게 하려고 그래서 레벨이 낮았나 멘붕 시키려고 불로 일찍 나왔나 불로 카정 갔다가 빡치게 만드는거지 아 좋은데 멘붕해서 싸우고 미드 10개월 나오게 노릴려고 아 쟤랑 리진이 고수야 어 어 이거 저거 안 궁금해요 안보는데 안봐 내 얘기 미치겠다 진짜 궁금할거 같아 어차피 못잡는거 지가 못먹는거 관심이 없어 가게 두어라 제가 궁금한거 이기였던 참나다 흔들었어요 아 화면에 안돌려 사람들이 화면 화면 지금 베인은 아 저런거 보지마 럭스는 쓸데없는거 보지 말라고 네 선생님 저글링이나 하죠 궁 없는데 궁 아 골렘골렘 다 먹어버려 그냥 다 먹어 블루 떴대 블루 떠다 14분 아 저거 미리 먹은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이제 나와 무슨 블루가 그 뭐한거지 강타 써버려 블루야 무슨 블루쟁이 7분쟁이야 뭐야 저거 그니까요 어디로 갈까요 집에 가서 템 사오자 집에요 아 골렘맨 신발 다 나오겠네 아유 그냥 좋습니다 고대 골렘 사오고 신발 사면 되겠다 저 2,000원이나 있어요 아 부자네 아 좋지 2,000이면 뭐 사먹을 수 있어요 2,000원이면은 이거 기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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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 앉아서 안돼요 아 2,000원이면 배가 앉아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대충 얼마 그럼 네 한 2만원은 있어요 아 2만원 2만원은 있어요 야 아니 제가 그 그 제 여자친구 소개시키는 사람이 1분이잖아요 네 내가 먹을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야 안되겠다 아 먹을 거면 다른 건 안되냐 2만원이야 나 눈치가 있어 다른 건 안돼 나 눈치가 있어 아 눈은 안되냐고 뭔가 아냐아냐 눈치가 있어가지고 2만원어치 안먹으면 만원어치 먹어 아 그리고 지가가다 만원어치 더 사먹어 아 그리고 오빠 나한테 좀 돈 좀 써야네 진짜 아니 아 이거 내가 오빠 마법을 풀어줬잖아 이게 아 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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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탑탑탑 가줘 가줘 연기하라 그래 당하라 그래 연기 가서 죽어라고 해 가서 죽어 가서 죽어 죽으면 내가 빠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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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레시가 올라왔어 아 아 쓰레시 왔잖아 정신차려 일부나 쓰레시가 왔잖아 아 아 맞네 난 저때 가서 죽으라 그러는데 그냥 그냥 막 으흑 연기하다가 막 죽을 뻔하고 살리러 오는 체리 두개 다 먹고 라인도 먹고 꿀이지 그럼 아유 다 내꺼지 그냥 아 쿨감도 좋아 벌써 들어왔어? 아유 그 암흥으로 쿨감룬도 좋다고 하더라구요 쿨감룬? 응 큐 막 계속 막 할 수 있다고 아 근데 그분 말이 이제 신빙성이 떨어졌다 큐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오늘 떨어지셨어 아 아 아 헉 헉 드래곤 드래곤핑 드래곤핑 드래곤 드래곤핑 가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가자 탑에 올라가자 아 탑이네 먹으면 되네 가할 수 있어 스낵이 올라갔다 굶치고 굶치고 베인 잡아 베인 잡으면 돼 베인 스펠 정환가? 베인 스펠 뭐야 정환에 궁 한 번 쓰지마 궁 쓰지 말고 비벼 비벼 오 야 레드로 비벼 비벼 그렇지 비벼 비벼 괜찮아 괜찮아 따라가 따라갔어 아 야 그건 좀 아깝다 쓰지 말라니까 아 붕붕붕붕붕붕붕붕 맞출 수 있어 구리쿨야 구리쿨야 맞아 무조건 맞아 왜 이렇게 아껴 아 좋아 레드무치고 아 좋아 아 잡았어 어디가는거야 잡아야지 아 잡았지 이건 잡았지 에이 잡았지 돌아왔는데 아 싸이온 킬주려고 그러는거야 뭐야 그렇지 아 잡았네 아 그렇지 와 안 먹어 이걸 또 아 좋아 어 뭐야 이거 뭐야 가줘 가줘 궁 있는 척 궁 있는 척 궁 있는 척 어 이겼는데 이거 이겼는거 어 그렇지 궁 있는 척 당황했어 룰루 쫄았어 궁 있는 척 아 마나가 없어 레드 없네 짜증나 짜증 짜증이나 내버려네 아 아냐 마방 깎여 싸이온이 녹여 아 그렇지 아 좋아 좋아 리신 단군인줄 알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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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래곤 가야지 아 드래곤 먹어 아 먹어야지 이거 제발 부탁하는데 드래곤 같은거 먹을 때 네 드래곤 체력 눌러놓고 아 저는 그래요 그 다음에 강타에 마우스 좀 올려봐 강타에 마우스 좀 올려봐 마우스 좀 올려봐 강타에 아니 아니 일단 리브라 드래곤을 때리고 아 네 마우스 좀 올려보라고 강타에 마우스 올려 대미지를 봐 강타 궁금하다 대미지를 봐 강타 690? 아 790 그래 그래야 알고 쓸 수 있잖아 아 저 근데 저 근데 이거는 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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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80에 눌렀어 잘했어 아 집에 가 아 부자야 내가 이래서 와 진짜 누가 좋아 아 900원 있어 어 900원 있어 아 군단 갑시다 루비스 좀 아 네 이거 하고 마방 그거 마방? 마분무야 망토 400원짜리 아 군방 텐 에이 보탑을 파고 아 이거 뭔 학교왕이야 오늘 다 이기는데 오늘? 다 타는데 아 붐스타일 롤바타 좋아요 좋아 이 정도지 태우고 있어 아 그니까 아 제가 제가 붐스타일 무슨 버스 회사야 아 그니까 6대3 아 저 지금 튀겼어 김일단 진짜 아 나 저 키보드에서 게임하기가 싫어 아 이거 침 아까 단군도 하루종일 티침을 발라나 침이 조절이 안 돼요 아 이거 무슨 키보드에서 윤기가 나 우째쓸까잉 아 구간고중에 문제가 있는 건 쉽지 않은가 그러니까 간접키스야 단군이랑 1분이랑 아 키보드 위에서 아 누가 기분 나빠야 되거든 아 더러워 이거 누가 기분 나빠야 되는 거야 아 제닉스가 기분이 나쁘지 아 너무 멀해 못잡아 못잡아 근처에 리신도 있기 때문에 못잡고 아이 핑 찍어줬는데 이거 갈 데가 없네 그냥 앞쪽에 와딩 박음 앞쪽에 스테시가 와드 밖에 도와주면서 네네 블루 먹어버려 사이언 블루 있어 저기로 먹어버려 저 블루 사이언이 블루 들고 있어 지금 아 우리 블루? 응 먹으러 가네 근데 쟤 1분이 갔네 이건 없지 이건 아까 쟤네가 14번에 나왔나? 응 먹은 거를 사이언이 뺏은 거고 그렇구나 야 쓰레쉬 메라인 줄 알았어 아 배내야지 쓰레쉬 어? 아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지금 아야? 뭐 아니 둘이 아 뭐 예측이한데 아니 어떡해요 이제 나 어떻게 해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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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버려 아 다 먹어 다 먹어 아 짜증을 그냥 아 짜증네 아 기지나서 짜증나 짜증네 뿜삭 아 방금 왜 둘 다 아무치도 안했지 지나가 먼저 아 못해라 저 이제 볼게 볼게 아 이 곤충새끼 잡아야지 그냥 아 여기 와드 아 괜찮아 지나가 보여줘도 돼 쟤가 못 들어와 그러면 아 그렇지 아 잡았지 아 잡았지 아 잡았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아 아 이거 먹어 먹어 버려 그냥 이거 먹고 미드 가면 되겠다 오늘 뭔가 잘 되는데요 아 그니까 이거 하면 잘 안 오고 왜 잘 되겠어 붐살 붐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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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오늘 나그라티가 있고 싶다라니 이거 그냥 믿어? 그냥 어떻게 되겠다 어 밀겠는데 쟤네가 미드를 안 믿어 아 그냥 오면 그냥 궁 박아버려 그냥 쟤네가 미드를 안 믿어 어 아야야야야 밀어요 계속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밀어도 괜찮아 밀 수 있어 밀 수 있어 밀게요 쟤가 약해 지금 저 붕대 아유 아야 아 붕대 딱 맞췄어야 됐는데 탈리 맞춰서 네 아 탑 밀었어? 음 탑 누가 풀었어 내가 붐살이 풀었지 네 붐살 저것도 먹어 레이스도 아 거기 와드했어 굳이 여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가는 거 되게 위험해 원래 되게 위험한 길로 지나간다 하하하하 위험한데 안전해 어 왼쪽에 시장 하나도 없는데 아 그니까 와 이게 신기하네 짜증나는 똑같네 얻어만나 풀 금방 오는데 그니까 어그로 끄는 거 먹는 거 제일 좋아자 암호 딱이네 골드 아 그렇지 제가 암호 잘 맞아요 아까 인생챔프가 어그로 끌기 먹기 그냥 인생챔프 진짜 레알 짜증내기 그냥 딱이네 어 챔프 명을 바꿔야겠네 절망까지 똑같아 그니까 하하하하 붓무무 아 근데 제가 우는 건 잘 안해요 우는 건 아 우는 건 안해 아 우는 건 안해 그것만 바꾸면 돼있네 그러면 입으로 울잖아 입에서 눈물 나잖아 계속 저거 패시벅 이름이 뭐였지? 침 튀기잖아 계속 패시벅 대박 마우스 저거 아 저것도 얘는 안구금해 안 보여줘 이거요? 저주의 숨기 아 저주의 숨기 어울려 어울려 아 어울려 아이 못잡지 아 그럼 브레지아 안되지 그치 아무도 없지 이거 먹어 그냥 브레지아는 나만 풀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게 더 슬픈 거야 이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뭔 말인가 했네 아 그럼 슬픈 거지 자기 브레지아 자기가 풀면 슬픈 거지 아 그럼 나 뭔 말인가 했어 아 뭔 뜻인지 몰라? 아 버퍼링 걸렸어 순간적으로 아 그래도 이제 감퀴는 버퍼링 걸려도 이제는 알아 아 아 지금 지금 채팅창에서 못 웃고 있는 시청자들은 울어라 하하하하 슬프다 진짜 슬픈가 방송이 산으로 간다 오차롭게 사있고 여자친구 만나세요 하하하하 아 그럼 오 삼일체 누구지? 아 감사합니다 오 카직스 삼일체네 카직스요 카직스 어 저거 그럴싸한데 왜요? 왜 그럴싸 왜 그럴싸해요? 큐어쓰면 삼일체에 돌아오니까 근데 지금 그럴싸한데 카직스에 유비를 펀타를 많이 못 때려 저기 그럴싸하지만 좋지 않으면 되지 잡았네 먹어 먹어 아 야 깔끔해? 아이 먹어야지 미안해 블라디드 좋아해 샤샤 하잖아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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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가 아닐수도 있어 샤샤 샤샤가 아닐수도 있어 샤샤가 아닐수도 있어 샤샤가 아닐수도 있지 이거 안되겠다 왜 다 여기 아무도 없는거야 아니 뭐 생수일수도 있고 성수일수도 있고 아 그렇지 아 많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에요 아 제가 사는 집동네가 성수역이에요 아 그럼 성수도 있고 뭐 에이 많지 순수 아 강큐바 어 우리 동네 살잖아 우리 동네 건대 건대 아 그치 광진과 성수동 거기에 귀파주는 방 봉? 아니 뭐야 건배 뭐하는 방인데 그거는 귀파주는 방? 네 있더라구요 아 좋아 아 얼만데 얼만데 가격 없지 알아요? 몰라 안 가봤어 안 가봤어 알아본줄 알았는데 알아보지도 않았어 아 현칠카구야 안주가줘 안아파 안아파 아 안아프지 이제 좀 빼주고 아 정확히 어딨는데 그러면 거기 건대 그 먹거리 아 너무 상세히 물어봐 하하하하하하 아니 나 그런게 있다는게 되게 신기한데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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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다는 수요가 있다는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이게 뭐야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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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겨 아 왜 쫄 아 이겨 짜증내 막 아 이겨 오직이네 쎄네 아 괜찮아 에이 에이 너무 망설였어 아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거 아 하하하하 와 3일 칠이다 1대는 세네 1대는 세네 1대는 세네 고립 딜은 쩌는데 어 고립 플러스 평타 딜이 어마어마하네 근데 카이스 아모모가 제일 싫어 들어갔다가 알루누은 카이스가 너무 싫어 뺏기지 않는다 아 근데 나 너무 아픈데 강타 데미지 본다며 강타 데미지 본다며 너 쓰고 있나? 강타 데미지 본다며 어 제가 먹었잖아요 강타 안 쓰고 먹었잖아 먹긴 먹었어 하하하하 좋아 좋아 야 죽어 궁 쓰고 죽어 공 공 공 공 공 공 Elementary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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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궁대 점맨은 뭐야 쉐어인지 올 알았어 나 쓰레쉰 줄 알았어 쉐어 Sembl hipster 아 나 이거 Untie Desrtで ones 다운로드 받아봐야겠다 와 대박이다 문재섬 아 사이언스턴 신近 아 hide 아니 왜냐하면 내가 BQ를 던졌는데 안맞는거 같았어요 어 아 근데 진짜 신기했어 대박이다 그래서 빠르게 점매를 쓴거에요 아 이건 유행할거야 이제 아 이건 안맞았구나 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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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나오지 아 혹시 붕신은 뭔가 달라? 야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뭐야 뭐? 돈 먹었다가 업위만 가죠? 업이샤? 마방 마방 아 쩔어 쩔어 이만해? 네네 확실히 평타에서 카리스가 평타에서 못 때리니까 답이 없네 원래 카리스는 평타 못 때려요? 저 잠깐만 주문 좀 걸어도 돼요? 아 나는 솔라리 늦었다 아 쟤 꼭 저거 하더라고 아 그럼 아 그니까 아 왜 그래 컨셉 짜는 것도 아니고 컨셉이 아니라 그래도 못 써 그니까 어차피 못 쓸 거 차라리 주문을 바꿔 나는 솔라리를 안 샀다 아 맞다 없다 어 그럼 되잖아 아 방금 드래곤 먹었는데 강타가 있네 아 대단해 아 막타를 제가 먹었어요 아니 좀 딜 데미지 보라고 안 궁금해 그게? 궁금해요 궁금해 원래 할 때는 확인해요 진짜 지금 안 해? 네 옆에 든든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알아요? 어제 그 그 재밌는 친구가 또 재밌는 거 알려줬는데 어 자르반 EQ 있잖아요 어 그것도 EQ 전멸 되더라고 아 그래요? 그니까 EQ 전멸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애랑 조금 더 깃발 뒤에 있는 다 에어본 시킬 수 있지 아 앞에 있는 에어본 시키고 조금 더 날아가다가 전멸 쓰면 계속 에어본 되는거지 아 진짜 그래요? 아 나갈 때 에어본 상태니까? 어 되게 신기하더라고 각 틀어서 하는 거는 진짜 되겠다 그니까 직선으로 나갔는데 무빙으로 피할 때 그거 전멸 붙어버리면 나 연습해보려고 왜 하지 그거 근데? 되게 도움되지 하면은 중요하지 자르반은 엄청 중요하지 자르반 삭제해가지고 엄청 중요하지 와 신기하다 걔가 머리가 좋은데 손가락이 좀 에 좀 그래가지고 연구를 잘해 미치는거야 레드 정글 될 뻔 했었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도망갔어 뭐 하자 이제?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도망갔어? 도망갔지만 성공하고 있어 도망 잘갔어 도망 잘갔어 도망 잘갔어 도망가야 해 애가 탈주한다고 하는데 부럽더라고 그 아파트 산지에서 그 정전에 앉아가지고 야 내가 갈거야 그러니까 갈거야 너무 부럽더라고 챌린저보다 더 부러워 그럼 어떻게 돼요? 군대 안가야 되는거에요? 그거 박사 따는 군대 안가진 않나요? 난 모르겠네 안가진 않지 대체복무지 아 대체복무지 어 뭐야 누가 먹었어 장세 싸이온 아 아이 날 봤겠네 눈빛으로 죽였구나 눈빛으로 아우 째려봤지 그냥 어우 싸이온 십오인데 십사야? 아모모 아 내 차 별로 안나 아 좋아 아 보여줘 붕신 보여줘 아 붕신 보여줘 죽여버려 아 이럴 때 전멸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그렇지 붕대 전멸 뭐 싸이온 조냐야? 궁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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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았어 사거리 안다 아 아깝다 저거 아 저거 야 정화 쓸거 같은데 정화 없나? 아 좋아 없네 정화가 없네 군대 돌아왔어 룰루 죽여버려 룰루 죽여버려 뒤돌아 사람찍이 슉 아 좋아 아 좋아 짜증을 그냥 아 좋아 아유 지금 좋습니다 이겼네 이건 뭐 바론가야지 바론가요 바로? 구 바론 구 바론 아 구 바론 어 솔라리 누른거니 지금? 아니 아까 한타 때 썼는데 지구나마 내가 지금 등장에 달려준건데 저거 나쁜거만 배워가지고 아 그래 그래 못쓰는 어디가서 몰래쓴다며 쿤눌리라고 아 썼다니까 뭐 누가 알려줬는데 진짜 강타 딜 대민이 안보니? 다야 다 알지 아 나 좀 죽을거 같애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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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86에 눌렀어 아 안전빵 어어어 안죽지 안죽지 저 저 점점 나아죽어 마만노파서 안죽어 집에 갈까요? 템상어져 집에 가서 네 블라스틱완드 방치고 마우토 그걸 클릭해서 가는구나 비에를 안 누르고 그니까 단군형도 그렇고 신기하다 단군형도 그래요? 어 아까 저거 계속 클릭했어 이게 네 버릇이에요 버릇 음 참 쓸데기 없는 버릇 버릇이라기엔 참 비유율적인 버릇이네요 그니까 심현노일 심현노일 아 방치고 마우토 어 이거 바뀌었네? 아 바뀐지가 언젠데 아 그 언제 바뀌었는데 그니까 니 수술할때쯤 바꿨어 아 진짜요? 아 그니까 이것도 수술했어 이제 익숙해져야지 아 이것도 수술 한번 했어 아 나랑 같은걸 했구나 그니까 이제 괜찮지 괜찮지 일부나 친근했다기엔 좀 약먹으니까 괜찮더라구요 약을 안먹으면은 아직도 힘들어야죠 응 괜찮아 요새 반바지도 입고 다니고 되게 중요해요 보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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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반바지가 별로 안좋던데 왜? 반바지가 너무 꽉 끼는거 같아가지고 아 내가 불편해 아 괜찮아 우리 안보면 돼 내가 불편하죠 안보면 되지 내 옆자리라구요 아 이거 꽉 끼는 반바지 아닌데 아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원래는 아니지 이거 말고 청바지 청바지 원래는 아니지 청바지가 스킹이가 되가지고 그것 좀 아니보면 좋겠어 나 그런거 없는데 너라는 그 생각 안하지 너는 그 생각 안하지 아나 알았어 아 괜찮아요 붐스타일 아 붐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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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맞을까 아 바지도 맞을거 같다 아 맞지 바지는 안해봤는데 맞지 와단라봐가지고 남자바지 입었는데 작으면 속상할거 같아서 안섰어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시도하는 순간 지는 거네. 아 이거 홀스랑 미드빵 뛰는 거 같은 거 아니야? 네. 시도하면 이미져. 아유 아빠. 가슴이 아빠. 이겨도 붕신 져도 붕신. 미드나 밀죠. 카이스 탑에서 놀고 있어. 미드 밀자고. 저 블라디리 오는 거 기대했다가. 야. 야. 아 춤추는 게 이상하네. 아 괜찮아. 난 이 스킨 별로인 거 같은데. 이거밖에 없어 스킨이. 아 딴 거 사야지. 저도 담근 오빠처럼 한 챗보다 스킨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 세일충이에요? 네. 이게 세일인가? 예. 이것도. 이건 누가 사셨어요? 제가 샀죠. 아 받은 거 아니고? 누가 그럼 충전해줬어요? 제가 충전했죠. 누가 그럼 충전할 문화상품권 줬어요? 아 별풍선한 거 샀죠. 아 그니까. 야. 네. 가면 나와. 나오네. 아 그럼 뒤집으면 나오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 가야지 다이브 가야지 시원하게. 아 가자. 남잔데. 가자 그냥. 가 보여줘. 아 전발붕대 다시 한 번 나오나? 아 전발붕대 다시 한 번 나오나? 어 야. 야. 전발 전발 전발. 솔라리 솔라리 솔라리. 야. 솔라리 버텼어. 아. 우와. 야 이거는. 선고를 씹네 붕대로. 와 이거 뭐야. 무슨 짓을 한다 방금. 아 붕신 쩌네 클라스.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에이스인데? 좋습니다. 아니 선고를 씹었어. 그래요? 한 번 사놨구나. 아이스 맞네. 이게 붕대 히트 한 다음에 선고하면 아마 밀릴걸? 근데 이게 선고로 밀리는데 붕대가 나와가지고. 아. 정신화도 와중에 뱉었어. 선고 벽궁도 씹었어. 네. 정신화도 와중에 뱉었어. 아 여러분 이거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나 볼 게 두 개 있어. 야. 붕대 전멸이랑. 다운로드. 선고 캔슬 붕대. 붕대. 붕대 전멸 쓸 때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니까. 붕대 전멸 쓸 때 좀 있을 것 같아. 뭔가 신기해. 저것도 패치는 거 아니야 세시처럼? 아. 김일보니의 패치 만들어. 아니 붕대 전멸 이건 좀 쓸만한 것 같은데? 아. 아. 잡았어. 이겼어 오늘 다 이기네? 어 다 이기는데 이거? 붕살 죽는데? 아 붕살. 아 붕살 좋아. 십사어시. 아. 아. 진짜 어이겁니다. 이겼는데 찝찝해. 어. 발상이. 발상하고 쓴 건 아닌데. 아니지. 그냥 손이 그렇게 하는 거지. 저거 익숙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슴을 시키는 대로. 아. 저게 돼지 안에 사고해서 나가니까. 그니까. 아. 이거는. 마지막에 선고 씹는 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벽궁이 터졌거든? 네. 암호문 밑에 흰색 게이지가 생겼었어. 근데 앞으로 갔어. 아 좋습니다. 좋네. 이게 다 붕스타일 덕분입니다. 롤바타 한 번 탑승해보니까 어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붕스타일. 얘 롤바타 암호만 다 이긴 것 같은데? 네. 그때 강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암호만 다 이겼어? 응. 근데 이제 붕스타일까지 했으니까. 응. 승리의 주문 뭐라고? 와. 뭐였죠? 승리의 주문. 아 다 까먹어. 키잡고. 아이큐들이. 키잡고. 평범하고. 단군을 생각해 단군을. 키잡고. 평범하고. 못생기고. 그렇지.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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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질 수 있다. 붕스타일이라면. 붕스타일. 시청자분들도 지금 채팅창에 한 번씩 적어보세요. 키잡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붕스타일. 이긴다니까. 바로. 이긴다니까. 와 저 짤어요. 아 그러니까. 어 이제 승급전 1승? 네. 아 1승 했네요.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네요. 아 이제 곧 승. 이제 곧. 그러면 다시 승급전 곧 하겠네요. 아 진짜. 아 근데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죠. 여러분 못생기고 말고. 키잡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붕스타일. 외우기 어려우면 단군을 생각하면 돼요. 원래 국사 뭐 이런 거 시험 볼 때도. 맞아요. 외우기 어려우면 연상. 맞아요. 단군 생각해. 키잡고. 평범하고. 못생기고. 빡치고. 조울증이라도.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아 그러니까. 단군요 화이팅. 팀장님 사랑해요. 방송 보고 계실 건데. 아 그렇지. 우리 팀장님. 붕스타일. 이분이 같은 팀 아니라 만나가시는데. 붕스타일.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롤바타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 2부 꼴뚜기 김인분이었고요. 3부 꼴뚜기 대신 오징어가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3부 오징어 잠시 후에 찾아옵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붕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붕스타일. 붕스타일. 네.